뉴욕타임즈 뉴욕타임즈가 선정한 세계 10대 슈퍼푸드 중 하나이자 생으로도 먹고 얼려서도 먹는 맛과 영양만점의 과일 바로 블루베리인데요 지난 식목일에는 가정용 블루베리 나무가 지난해에 비해서 3배나 넘게 팔렸다고 해서 화제가 되기도 했고요 한 유통업체에서는 블루베리의 판매량이 지난해에 비해서 500% 이상 상승했다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블루베리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 이유는 슈퍼푸드로 불리면큼 효능이 빼어나기 때문인데요 블루베리는 항산화물질과 비타민C가 듬뿍 들어있고요 시력에 좋은 안토시아닌도 풍부하다고 하네요 블루베리의 효능을 제대로 느끼기 위해서는 수확한 즉시 얼린 블루베리를 먹는 게 좋다고 하는데요 블루베리를 얼리면 항산화물질의 농도가 증가한다고 하네요 블루베리 구입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블루베리는 칼로리가 낮아서 간식으로 부담없이 먹기에도 좋은데요 가족들의 영양 간식으로 슈퍼푸드 블루베리를 준비해보시면 어떨까요? 이상 농협하늘아밭 농산물 가격정보였습니다 전화 tie-르은? Shopify 돈가 황 य